가사와 줍돌이의 아부나이니 영고 키즈리탄 자 오프닝이 바뀌었어요 가사와 줍돌이의 아부나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뀐 확정은 아니죠? 그렇죠 청자분들께 여러가지를 들려드리고 나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 눌러야지 새롬이 폭탄 오케이 한시간 벌써 3초 지났다 자 갑시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좀 해줄래요 억양을 느낌을 살려주세요 니뽕이다? 그렇죠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삼천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최신 트렌드 혹은 옛날 트렌드 최신 기사 혹은 옛날 기사들을 소개함으로써 쉴드를 쳐놓네요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취자 니린이들에게 일본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죠 사실은 별거 없는데 뉴스 몇 개 와서 그냥 대충 읽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는 방송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편해서 그냥 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그냥 온통 백기 얘기밖에 없어요 백기요? 백기가 이제 탤런트인데 인기 방송인이라 그래요 나이가 32살인데 되게 예뻐 혼혈 하프라 그러지 오 그러게요 혼혈이시네요 되게 예뻐 근데 게스노키와미 오토메라는 밴드 그의 보컬 가와다니 에논 과의 불륜설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일본이 불륜불륜거리고 있어요 온통 열도가 불륜불륜 제일 큰 뉴스인가 보네요 요즘에 도배되어 있어요 도배 그래갖고 뭐 방송 cf 이거 다 하차했다 그래요 그리고 cf 중단 위약금만 2억연 우리 돈으로 한 20억 그걸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온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게 있었죠 왜 학력 위조 이거 가지고 누가 이랬다 이랬더니 또 누구 누구 그렇다 누구 누구 그렇다 누구 누구 그렇다 막 줄줄줄줄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백희 이랬더니 백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구 누구 그랬다 누구 누구 그랬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키워드가 불륜이군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일본에 유명 만담가가 있어요 가찌라 분시라는 분인데 72살이에요 72살 근데 후배 앵가 가수라 지난 20여 년 동안 불륜관계였다 근데 이 앵가 가수가 나이가 거의 딸뻘 되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폭로가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양반이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사죄를 하는데 그 명시적으로 불륜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사죄를 안 하고 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기사가 난데 대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게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온통 백희백희 뭐 이래가지고 또 정치인조차도 그러니까 중의원이죠 미야자키 겐스케 중의원이 또 그라비아 아이돌 그와의 불륜관계가 주간문춘에 의해서 폭로가 됐어요 주간문춘에서 이런 거 많이 터뜨리네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재밌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계속 지금 불륜이 온통 도배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한 가지라고 봐요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네가 얘기했었잖아 곤나간지에서 얘기했었나 곤나간지 애인과 연인의 차이 네 애인하면 불륜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인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냥 연인 그렇죠 애인관계 한자로 아이징 하면 그건 불륜이 되고 그렇죠 보통 애인은 코이비토 그렇죠 여자면은 카노조 남자면은 카레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징은 한자로 애인이라고 쓰면 이거는 불륜 상대의 뉘앙스가 강해요 네 그리고 얘기한 연인 고이비토 네 그냥 연인 그냥 일반적인 네 정상적인 뭐 그렇다고 불륜이 비정상인가 비정상이지 시발 미쳤니 너 혼자서 뭐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불륜 해보셨어요 아니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유부녀랑 사귄 적은 없어요 또 없어요 새로민은 있니 새로민이가 유부녀랑 사귄 적은 유부녀랑 사귄 적은 없어요 아 그래 유부녀랑 사귄 적은 있어 저는 아 그래 왜 왜 뭐야 그럴 수도 있지 물어봤는데 그렇지 유부녀랑 사귄 적 없으세요 어 없어 아 참 우리가 시작할 때 출처를 안 받겠구나 출처 다 알겠지 이제 JP뉴스라고 형 맨날 거기서 가져오잖아 JP뉴스가 아직까지도 딴질보나 아무런 내용 고치기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우리가 자기네 기사를 무단으로 펌질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고 있다 무단 펌질이 아니라 이상한 이상한 패티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건 그냥 우리 주장이고 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제일 큰 언론사이다 보니 이런 곳에서 소개를 해주다 보면 그렇죠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새롭게 피식피식 거리지 마 난 그렇게 생각해 지 입으로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지 당사자는 얼마나 민망하겠냐 뭘 민망해 네가 옆에서 피식피식 하면 데스크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불륜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일본어로 아이징 애인은 불륜관계 불륜을 대상으로 할 때 쓰이는 말 그리고 연인은 그냥 일반적인 이거 하나만 얻고 가면 되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죠 형 근데 보통은 사람이 양심상 형이 이 코너를 맡아서 이제 재미뉴스를 가져오기로 했잖아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베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또 그룹에 누가 있었고 또 아까 말한 그 만당가는 또 어떤 사람이고 일본에서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일본에는 이렇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는 맥락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걸 짚어주고 그냥 이거는 그냥 집 뉴스를 읽는 것뿐이잖아 그렇지 약간 미안하지 않나 아니 이게 이게 이 코너의 컨셉이 그래 그냥 기사를 읽어주는 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니 이게 뭐 형이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맡기면은 또 이렇게 내가 이따위 코너에 이따위 코너에 이따위 청취자들에게 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기가 싫어 아 그래 아 이게 다야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이 베키 얘기는 오늘 꼽은 기사가 아니라 그냥 요새 일본에 너무 불륜 기사만 도배질되어 있다 이런 동향을 얘기한 거죠 아 동향을 얘기한 거죠 그럼요 진짜 준비된 기사는 따로 있죠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맛보기입니까 네 그럼요 자 이제 중요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찬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해서 출판 생각비인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뭐하하하하하하하 우리가 이제 첫 코너 첫 소식으로 이거 1년 전 기사였으면 좋겠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사예요 미지하라키코 갸루 비하 발언 논란 갸루가 뭐죠? 보통 갸루를 하면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일본의 학생들이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렇죠 뭐랄까요 좀 검죠? 화장이 그리고 되게 일본의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괴이하달까? 갸루라는 이미지는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건지 이게 정확히 오갸루라고 하는데 걸에서 왔죠 걸 그리고 갸루는 정확히 흑인 문화 동경에서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까먹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살을 태워요 선텐 그래서 까무잡잡해요 그리고 화장은 이제 까만 피부에 눈 밑이나 스모키 화장이라고 그러지 은색이나 또 금색같이 허옇게 입술도 허옇게 칠하고 눈도 허옇게 칠하고 거기도 기본적으로 금발 그런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그런 거고 실제 문화에서는 이게 필수 아이템이 있어요 갸루의 필수 아이템 흑인 남자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흑인 동경 문화인데 왜 머리는 금발인가요 그거는 갸루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 동경과 흑인 문화 동경이 섞인 거지 그래서 그런데 반드시 금발은 아니고 뭐 이제 그 레게 머리도 있는데 주로 이제 거의 다는 금발 스모키 화장에 그걸 나는 화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스모키 화장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지만 허연 화장 입술도 회색이나 은색으로 친하고 피부는 태워서 새까맣고 그리고 또 옷도 이제 주로 세라복 짧은 교복 이런 걸 입고요 근데 흑인 남자친구가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오래된 문화죠 최근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 확 휩쓸었고 아직도 이제 갸루 문화가 쭉 돼 있는데 흑인 남자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흑인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전철을 다니는 게 되게 으스되고 뻐기는 나 흑인 남자친구 있다 뭐 이런 느낌 거기다가 갸루는 연인끼리 사귀잖아요 네 안 씻어요 안 씻습니까 네 안 씻어요 저는 갸루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갸루 문화가 막 확 폭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갸루에 대해서 취재를 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연인끼리 서로 동거를 하는데 안 씻어 아 그러면 이제 애치할 때 섹스할 때 나 놓으라고 그랬지 사람들이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섹스라는 말을 하기 부끄러워하지 왜 이렇게 됐지 아 그러니까 지금 말은 남자도 갸루고 여자도 갸루일 때 말입니다 남자는 갸루가 없어요 남자도 갸루 화장한 사람 봤는데 그래? 근데 그거 갸루라고 부르진 않아 근데 남자친구가 있는 갸루 거리 있는데 둘이 갸루 문화야 같이 사는데 안 씻어 얘들은 또 안 씻는 게 간지야 이빨도 안 닦아 이도 안 닦아 이빨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동물의 이빨이나 이빨이라 그러지 사람은 이라 그런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뭐 이 새로운 스타일에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도 안 닦아 그러면 사랑할 때는 어떻게 섹스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그냥 주요 부위만 닦는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갸루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도 잠깐 보니까 저는 갸루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어서 90년대 아무로나미의 등장으로 패션화되고 유행화되었다고 나오네요 아무로나미의 까무잡잡한 원래 자체가 오키나와 출신이잖아요 본토 본토인이 아니라고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진짜 그쪽은 그쪽이 또 본토니까 남방계 계열이잖아요 그쪽은 아무로나미에는 그 좀 자부심이 강하죠 자 그 일본 모델 겸 배우인 미지하라키코가 패션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이자 모델인 미지하라키코가 일본에서는 좀 날라리 네 일본어로 하면은 친비라 네 그죠? 친비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친비라는 양아찌죠 양아찌 한국에서 보면은 일진 같은 느낌인데 왜 예전에 일본 같은 만화에서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해서 앞으로 삐죽하게 내린 옛날 이자와 머리 같은 아 이자와는 저거는 네일의 조 머리구나 그러니까 크로우즈 보면 많이 나오는 머리들이 있어 폭주족 머리 네 옛날 그런 일본 양아찌 같은 그걸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일진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친비라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날라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든지 진짜 일진 이런 느낌보다는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거 좀 검색해주라 그 박효신이 노래한 번안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눈의 꽃 유키노하나 그래 유키노하나를 부른 일본 여가수가 있어요 네 나니나니나니나 가사 다 까먹었네 어? 나카지마미카 어 나카지마미카 네 걔가 일본에서 그 이미지가 네 그 친비라 음 좀 불량한 느낌 날라리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하여튼 일본에서 그런 태도불량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미지하라키코가 여성잡지 3호로 표진모델에 나섰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롱도 멋있지만 평소에는 미니밖에 안 입는다 패션에 대해서 갸루라니 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갸루가 특유의 화장법 그리고 패션 포인트를 가진 스타일의 일종으로 이 패션을 추구하는 일들을 갸루족이라고 칭하는데 미지하라키코의 발언은 갸루가 감히 패션을 논해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갸루족들의 비난을 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예 갸루족들의 패션은 패션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언론 또한 비판 일색이라고 하네요 일부 언론에서는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르고 반성이라고 일치할 줄 모르는 일본 연예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손피는 대표적인 아나무인스타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근데 G 드래곤과의 열애설로 아시아 전역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그래요 미지하라키코 우리 GD랑 연애하나 보지 연애하는지 근데 일본인 친구한테 2000년대 초반에 아 중반쯤이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GD 원래 이름이 권지용이에요 권지용 그래서 G용 G 드래곤 그래서 GD가 된 거잖아요 권씨는 안동권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천권씨도 어디서 살아남아서 극소수가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가절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멸망했는지 아니면 진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권씨 하면 안동권씨입니다 권지용도 100% 안동권씨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친척이야 그래서 일본인 친구한테 GD래곤을 좋아해요 얘가 여자애인데 그래갖고 이 설명을 했죠 니네 일본에서도 묘지가 있지 않냐 성이 있지 않냐 한국에서 선 권씨 안동권씨 본이 하나다 안동권씨 안동권씨는 다 피가 섞인 친척이다 오 GD래곤의 친척이라니까 GD래곤 뿐만 아니라 보아 권 보아 뭐야 그런 식으로 지금 권씨는 다 친구잖아 권노갑 권노갑 권정달 이런 전두환 측근이었던 권정달 다 측근 을사 오적 거기에 권씨 있어요 야 이거 하면서 권지용부터 권노갑씨까지 나오니 근데 아무튼 우리 가까운 친척인 GD랑 사귄 여자라고 하니까 예사로 보이지 않네요 우리 제수씨 뭘 제수씨야 아니지 GD래곤이랑 나랑 학녀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우리 할머니 뻘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범죄와의 전쟁도 아니고 나 따져봐야 돼 근데 어쨌거나 갸루족 근데 저는 뭐 좀 안타까운 게 태도불량 건방짐 이런 비호감 연예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찍혀서 더 이렇게 언론계에서 비판하거나 여론이 이런 거일 뿐이지 자기가 패션 모델인데 어디 감히 갸루 따위가 패션을 농래라는 말은 저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기사 전하기 전에 갸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형화돼 있고 물론 취향은 존중되어야 됩니다만 패션이라는 게 저는 다양성의 극대화 제가 패션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만 패션쇼나 이렇게 보면 저도 패션에 대해 할 말은 없습니다 다양성 너는 최악이고 우와 그냥 깔깔이 하나는 되잖아 깔깔이 하나 툭 던져놓으면 너한테는 패션이잖아 왜냐하면 이게 예쁘잖아 달깔이가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패션쇼라든지 패션 잡지나 이런 걸 쭉 보면 엄청 다양하잖아요 패션에 대해서는 또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지플도 모르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패션의 핵심은 다양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서 갸루족의 패션도 다양성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갸루족이라는 그 패션 아이템 하나가 너무 단순해서 너무 단순해서 패션에 대해서 여기가 지들이 껴서 우리도 패션의 일종이다 일종은 일종이지 그런데 패션에 대해 어디 논한다 할 때 갸루족은 좀 약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옳지 않을까 개인적 이미지로 쓰면 그래요 물론 근데 저는 갸루족을 별로 안 친한다고 갸루 장르는 되게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커버샷 검색에 우리가 이제 뭐 체육 동영상 검색을 할 때 가타카나로 갸루 갸루라고 딱 두 글자 써서 검색을 하면 많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근데 갸루 장르가 또 이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고생스럽게 그러니까 나이든 그 한자로 숙녀라 그러죠 열녀 숙녀 전 유부녀 이런 버전보단 어린애 이런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학생 여고생 이런 버전에 가깝기 때문에 스타킹이나 또 늘씬 늘씬해요 그리고 스렌더 계열이 많습니다 무슨 방송 이상해 아니 우리 아까 니디디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하반신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래서 갸루라고 검색하시면 쏟아져 나오는데 만족하실 거예요 만족하실 거예요 자랑스러운 표정은 저도 하지마 갸루에다가 이제 스타킹구까지 같이 검색하시면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쪽 계통에서는 하나의 장르로 좀 많이 퍼져있나 보군요 그런데 그게 세분화돼서 갸루 엄마 갸루족 엄마 그러니까 오갸루인데 갸루인데 유부녀야 우리 매구리 전에 저기 자기 옳게 하고 사이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 뭐 예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와이프가 갸루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딱 그런 찾아보면 이미지가 나와요 머리 금발에 까무잡잡한 날라리 이런 갸루인데 우리 체육동영상계에서 세분화하자면 장르에서 갸루 장르에서 갸루마마라고 있어요 아 또 그런 장르가 있습니까? 갸루족인데 엄마야 유부녀인데 엄마야 갓난아이가 태어났지 그렇죠 뭐 갸루가 결혼하면 갸루마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르의 포인트는 뭐냐면 갸루마마가 유부녀인데 태어난 애는 저리가 내팽개치고 옆집 남자와 뜨거워지는 뭐 이런 스토리 라인을 주로 갖고 있죠 전문가다운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GD 우리 친척인 저와 친척인 혈연관계 혈연관계 GD 와 뭐 열애설이 있었던 일본 모델의 사소한 발언 하나로 이렇게 우리 체육동영상계의 장르를 이끌어내 저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감탄하면서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죠 이게 참 우리가 다뤄야 될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일본 문화 일본 트렌드 뭐 이런 거잖아요 아 뭐 이렇게 이 코너는 제가 뭐 마서영을 도와드리지 않는 입장에서 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왜 계속 네가 하나 했더니 어떻게든 발을 빼려고 내 탓이 아니에요 이 코너가 더러운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이런 알리바이를 만드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가디언지 일본 연예계에는 성차별이 만연되어 있다 네 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에게도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기사를 선택했는데요 오 마서오님이 이 기사를 들고 온 거는 좀 의외네요 굉장히 성차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요? 네 저는 거기 성차별의 상징 아닙니까? 제가요? 아닌데 제가 한 번씩 마서오님 트위터를 보면은 아 이 얼마 전에 형은 그냥 이게 뭐가 안 되는구나 트위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인데 아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싸웠어 그러니까 막 맨날 트위터에 싸워 그만 싸워 나도 안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주로 그냥 엉개 붙으면 그냥 대충 차단 누르고 하는데 블락 하는데 또 싸운 이유가 이거야 성상품화 설연 가지고 성상품화 한다고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기초가 있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성상품화가 왜 나쁜데? 시발 아 그렇게 뭐 말했는데 뭐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성 그 그러면 또 성상품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 이래가 또 여성들의 성착취로 나가는 거야 그런 이미지야 아니 성상품화든 성적 대상화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성착취가 요소가 있으면 욕을 먹어야겠지 그런데 그 광고에서 그 3B라 그러잖아 뷰티 그리고 베이비 그리고 비스트 미인 아기 동물 근데 나는 미인을 이거 섹스 성 이거하고 연관 지었더니 막 지랄하면 아름다운 여성이지 뷰티는 그냥 미인이지 거기에서 섹스를 왜 떠올리냐고 나쁜 사고방식이래 뭔 개소리야 이쁜 여자 보면 아이고 좋다 그러면 강참치 강참치 거리면서 강동원들을 여자들이 빨잖아 사진 막 짜여 올리고 막 아유 우리 동원이 우리 참치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떤 성상품화가 아니라 그럼 뭐 종교 마케팅이냐 말이 안 되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이쁘고 잘생기고 간디라는 웬 배우 남자 배우가 복근 이렇게 내미고 울퉁불퉁한 근육 착 이러고 사타공의 근육 어쩌고 그걸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성상품화 아닌가 그러니까 이쁘고 그냥 잘생기고 보기 좋으면 그리고 성적으로 땡기고 매력을 어필하면 사람들은 좋게 좋아 보여 그거는 어떤 여성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남녀 모두 공의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시한 태도를 논하고 그래 지도를 씨발 황새가 물어왔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운 거야 뭐 좀 트닥거렸는데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형 특성상 왜 지금 형 말만 들어보면 이제 성상품화란 그 단어 자체에는 아무 비판을 할 그게 없고 그냥 나는 그 단어에만 얘기했는데 아니 자본주의에서 그냥 그 광고에서 3B 그랬더니 뷰티 베이비 비스트 난 뷰티에서 미인 즉 성적 대상화 아이고 좋다 아까 내가 섹시돌 레이샤 많은 그런 그룹들이 많은 말 난 좋잖아 그리고 엑소라든지 여자들이 깨깨거리는 애들 있잖아 걔들은 뭐 한류 애국심 때문에 깨깨거리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이성으로 보면서 좋은 거 아니야 그걸 왜 나쁜다고 생각을 하지 뭐 또 약간 또 어그로 끌려고 약간 발언 세게 했겠지 아니 그랬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애들은 뷰티에서 뷰티가 어떻게 섹스하고 연관이 되냐는 거지 그게 나쁜 사고 방식이래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설현 박보영이 뭐 다 보면 아 좋아 그게 섹스 어필이고 그냥 그 성적 관계가 연상이 되는 게 그게 왜 부끄러워하거나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난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그리고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 광고계에서 또는 상업계에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어필하려면 그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어떤 착취적인 게 뭐 착취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 뭐 걸그룹들이나 이런 소속사 그룹들의 노예계약 같은 거라든지 뭐 옛날 영화에서 여배우들은 이제 옷을 벗기 싫어도 감독 역시로 벗긴다든지 그래서 눈물 흘렸다든지 이런 옛날 뒷얘기들이 있잖아 그리고 또 강요한다든지 옛날 장자연 사건처럼 접대 며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연예인 성접대 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착취적인 요소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그건 뭐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판받다 마땅한데 그 케빈 클라인 청바지 광고에서 남녀가 이렇게 옷 벗고서는 막 뒹굴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건 예술이고 어 설현이 무슨 쫙 달라붙는 청바지에 배꼽티 입고서는 이렇게 각섬이 드러내고 샤바랑 이런 건 어린 어린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대상화고 뭔 개소리야 그게 PC PC하려면 좀 적당히 PC해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다 PC하는 줄 알아요 뭐 그런 얘기에요 되게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아니 우리 서련이를 가지고 지랄을 하니까 아니 나는 길거리에 서련이 사실 도배되면 좋겠구만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발끈한 이유가 나 트윗에도 썼지만 지금 그 성적인 그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사고방식이 나쁘다 이렇게 버리면 내 인생 전반이 부정당한 거잖아요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형이 또 워낙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마사오의 입에서 그런 고운 단어들이 나오나 무슨 고운 단어 마사오의 입에서 감히 서련을 논한다라든지 그 입으로 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내 탓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기사는 요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베키 그 저기 탤런트 베키와 그 다음에 캐스노키와미 오토메 이 보컬인 가와타니 에논 연하남인데 이 불륜 소식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디언즈가 평을 한 거예요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서 어디에나 있을 친근한 여자의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소개를 했대요 하지만 기혼 남성인 가와타니와의 불륜이 발각된 뒤 출연하고 있던 방송가 CF에서 모두 하차했다 여기까지는 팩트죠 그냥 스케치죠 불륜 상대인 가와타니는 음악 활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똑같이 불륜을 했는데 근데 여성에게만 아까 우리 얼핏 얘기했잖아요 CF 다 토해낸 위약금이 2억엔 20억원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 유부남 얘는 또 천연대 쟤는 유부남이야 쟤가 남자가 더 가성이 파탄나거나 뭔가 페널티가 있으면 있었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걔는 음악 활동이라든지 대회 활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매체가 가디언이 일본 연예계의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로만 봤을 때는 저도 이 기사를 지금 접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베키라는 여자한테 대해서는 밝고 명랑한 모습 친근한 여자의 이미지라서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고 가와탄이라는 사람은 아마 원래 음악하는 애가 저런 사람이지라는 선입견이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예인으로서 갖고 있던 이미지 물론 그렇죠 우리 어떤 모 연예인은 굉장히 참하고 아름다우면서 그런데 마약 그냥 마약도 아니고 마약인 줄 몰랐다 최음재인 줄 알았다 이런 드립을 치는 바람에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배우가 있죠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사원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한다거나 불륜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색드립을 떠나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해도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죠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인지도가 워낙 바닥인데다가 또 마사오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니야 내가 계속 맞장구를 쳤더니 진짜인 줄 알아 뭐 하여튼 아까 말했던 성차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은 그것도 있네요 저도 이 사람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베키의 죄는 젊은 일본 여성 연예인에게 사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상태여야 한다는 확고한 룰을 깼다는 데 있다 네 일본 언론과 문화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방송인으로서 인기 있었던 것은 밝고 사랑스러우면서 예의가 바른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한번 무너지면 그녀를 사용할 가치는 사라진다 소속사에게 있어서 소속 연예인의 가치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며 그들의 사생활도 소속사의 소유물이 된다 라고 일본 연예계의 현실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창업의 문제네요 어쩔 수도 없지 왜냐면 내가 소속사 사장이야 연예인이 내가 투자를 해서 키우는 하나의 상품이야 자산이지 근데 지가 원래부터 지멋대로 하고 막란이 같고 또라이 같은 짓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상품이잖아 그래서 성공한 상품이라는 그런데 만들어진 이미지가 하필이면 굉장히 요조숙녀고 정갈하고 맑고 순수하고 이런데 딱 돌아섰더니 알고 봤더니 불륜 알고 봤더니 최음재 이래버리면 우르르 무너지잖아 그러면 내 자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환장할 만하지 연예인은 그런 자기만의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의 유재석이 있기까지는 물론 그분의 재능도 엄청나지만 깨끗한 삶과 남들을 위한 배려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불륜을 했다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되듯이 그렇죠 이 자유 개인사생활과 본래의 그 인간 자체와 만들어낸 이미지가 분리되어야 맞는데 이걸 사람들이 분리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렇대요 지난해 9월에 일본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성교제 금지 계약을 깼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만 17세 소년에게 소녀에게 소속사에게 배상해라 이런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한 남성과 동침한 사실이 보도된 AKP48의 미네기시미나미가 삭발한 채 공개사과한 소동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단 말인가요 소속사가 이성교제 금지 계약을 했는데 아이돌 여자 멤버와 계약을 할 때 이성교제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내놓고 깼어 그러니까 소속사가 계약에 대해서 배상 물어달라고 법원에 넣은 거지 법원이 법원이 만 17세 소녀에게 네가 이성교제 금지 계약을 깼으니까 소속사한테 돈 물어줘 라고 일본 법원이 판결을 한 거지 그럼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그 계약 자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네요 그렇죠 일본 법원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금한다는 계약이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지 유효하다는 얘기지 웃기지 않냐 사실은 그러게요 참 연예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될 숙명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뭐 어떤 판단을 할 권리는 없지만 지금 백희 때문에 이런 가디언의 기사를 짚어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17세 소녀가 이성교제 금지 이것도 뭐 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다 좋은데 인상 깊은 게 그거예요 백희는 유부나무 밴드 보컬과 바람을 폈는데 남성은 그냥 잘 활동하고 여성은 작살이 났다 그러면 남녀 차별 아니냐 그래서 성차별 아니냐 이런 기사의 요지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걸 떠올려요 중의원이 그라비아 모델과 분류된 게 또 폭로가 돼가지고 중의원에서 잘렸어요 사퇴했어요 자진사퇴했어요 그건 남자가 그 그라비아 모델보다 더 심한 제재를 당한 거죠 그라비아 모델은 어 네 어 이러고 살아 그런데 중의원은 이제 잘렸어 아까 사실은 이게 성차별이 만연돼 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여성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성차별이라기보단 제 생각엔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그냥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중의원도 정치인이니까 그라비아 모델은 아무래도 섹시함 성적 코드에 더 가까우니까 유분함과 분류를 했다 고개 끄덕끄덕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중의원 아니 중의원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던 직업적 혹은 대중적 이미지가 어떤가 이거에다 더 자지유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뭐 또 정치인이라면 뭐 상식적으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아 잘 빠져나와요 왜냐면 내가 아니 왜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물론 이제 이 도덕적이라는 거는 공급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맞아요 그것과 아시아권은 특히 그렇죠 그것과 거기에 사생활이 결부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맨날 호출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라크 대통령 프랑스 역시 프랑스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올란든가 사르코진가 오토바이 타고 맨날 대통령국 나가서 주말에 오토바이 타고 데이트 에인하고 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시라크는 또 혼의 정사로 자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안 삼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런 아랫돌이와 어떤 공금 횡령이나 이런 사대강 시발이 따위 거 이런 좀 다른 게 아닌가 뭐 분리하자 그렇죠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 문제를 미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강 파는 거하고 혼의 정사 갖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똑같이 도덕성 이러면 안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그러니까 막 불륜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어 아니 말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불륜을 자기 소망할 얘기하지 말아 하는 건 개인 책임을 지어야지 그거는 이제 와이프 여자가 불륜을 저지렀어 유부녀가 그러면 남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또는 남편이 유부남이 불륜을 저질렀어 그럼 아내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그럼 그 부부 사이의 문제지 어? 왜 왜 뭐 직업이나 먹고 사는 거나 또는 뭐 사회적 평판이나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왜 영향을 받냐고 그게 뭐 무슨 죄인데 죄거든 그러니까 충분해 아니 불륜했어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어 몇 번 한가도 뭐 국민 정서사기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평소에 이미지나 뭐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아침 드라마를 보는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그 배우는 다시는 아침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는 평생 이런 지질이 못난 남편과 평생을 참으며 살았는데 어? 니는 말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불륜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 억하십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마사원님이 이렇게 지금 막 화내는 것도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오늘 기사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백기로 출발해서 야로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백기로 갔는데 아 오 시끄럽다 시간 딱 맞아서 야 잘 끊었다 했는데 기사를 하나 빼먹었어 오늘 준비한 게 많네요 야후재팬 기사를 검색하려고 야후재팬에서 우리나라 일본의 포털 1위가 야후재팬이잖아요 기사들이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이렇게 딱 보는데 되게 익숙한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갔다 가나로 나바로 나바로 예전에 삼성에서 뛰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 이름이 흑인 용병이 있어요 그게 나바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지바롯데에서 뛴단 말이야 삼성에서 나가가지고 지바롯데에서 뛰고 있는데 나바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지바롯데 감독이 이렇게 막 찡그리면서 이런 표정의 사진이 있는 거야 또 마성우님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이름이 있길래 딱 봤더니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야마이코 나도 이제 맨날 나바로 나바로 등에다가 나바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빠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돈빠 근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바로 앞에 이름은 몰랐는데 야마이코 나바로 원래 플레임이 근데 총알을 일본에 입국하다가 가방에서 실탄 하나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오키나와 현 경찰에 체포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려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발견이 된 거죠 가방에 실탄한 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이 선수가 도미니카 출신이거든요 집이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도미니카 집에 있던 실탄이 어떻게 쓸려가지고 한 알이 집에 딸려온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 그래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총기 자유국가인가요? 총기가 합법이에요 미국처럼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루이스 페레즈 그러니까 야구르트 스왈로즈라는 일본 다른 팀 지바로떼 말고 다른 팀에 있는 또 다른 외국인 용명인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바로떼에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데 야구르트 팀에 다른 한국 선수가 이제 김치는 한국의 대중음식이다 고유 음식이다 삼시세끼 먹는 음식이다 뭐 이렇게 실드 친 것처럼 도미니카에서 총알은 권총은 호신용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권총은 호신용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을 거다 진짜 실탄 하나라기 어떻게 짐 싸다가 하나 툭툭 그냥 껴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실드를 쳐줬다 그래요 지바로떼 감독은 울려고 하죠 도대체 이런 얘기도 했다 삼성때도 천방치 죽이더니 여기 일본 와서도 속을 새긴다 아 그 선수가 예전부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던 선수니까 네 근데 이제 되게 잘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4년 에서는 한국시리즈 MVP 네 그리고 이루스 부분 골든글로브 그러니까 환약을 되게 했는데 돈이 안 맞아가지고 재계약을 안 하고 지바로떼로 이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긴급체포돼가지고 이 총알 근데 저도 좀 그래요 가방에 총이 아니라 총알이 들어있었잖아 그러면 걸렸어 근데 총은 없어 총알이 하나야 근데 아니 딸려왔나 봐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벌금 뭐 이렇게 때리면 되지 이게 긴급체포되고 검찰로 송치가 돼서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고 해요 뭐 요즘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럴만하죠 테러와 야 근데 무슨 얘가 앞둘잡아도 아니고 도미니칸데 그리고 총알 열 발도 아니고 한 발 가지고 무슨 테러를 하겠다고 야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인데 비행기는 뭐 라이터 하나 그런 뭐 뾰족한 칼 같은 거 하나도 크게 문제를 샀는데 하이잭킹 문제부터 시작해서 테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크죠 뭐 마치 경찰 버스에 낙서를 부리는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정말 파렴치한 범죄다 그러죠 도덕적으로 개쓰레기다 네 닝견고미라고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 테두리를 자꾸자꾸 넓혀주면 다 사람들이 다 경찰 버스에다 그림 그리고 이러면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상상해봐요 저는 경찰 버스에 낙서하는 게 어떤 문화가 되고 어떤 재미있는 이슈가 되면 얼마나 세상은 더 포근할까 공권력이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엄 니 실바람이나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잘 되거든 샷건 같은데 체류탄 쏘고 실바람을 정하지 마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니 여혐이라 바로 서시고요 무슨 여혐이야 총 쏘고 이럴 때 거기에 시위대한테 소녀가 총구에다가 꽃을 이렇게 꼽아주는 되게 평화적인 유명한 사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경찰 버스에다가 꽃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멋있잖아 꽃을 그리다가 그 꽃을 좀 삐뚤하게 그리면 그게 조시되죠 뭘 뭘 이렇게 돼 근데 어쨌든 도미니카가 치안이 불안하긴 하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2012년에는 메이저리그 유명한 투수 메이저리그 통산 67승을 거둔 파스칼 페레즈라는 투수가 강도들의 습격으로 살해당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좀 치안이 부족하니까 호신용으로 집에 권총은 누구나 한 자루씩 있어요 요새 얼음 나오는 정수기 안 드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요새 12연발 권총 안 쓰세요? 뭐 이런 자유롭다고는 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일본 같은 나라에서 또 그런 이 총기가 합법 안 된 나라에서 그러하니 더 좀 충격으로 왔겠네요 근데 한국보다는 사실 일본에서는 가끔 보면 총기 사고가 있어서 야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네에서 형들이나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총기 사고가 있긴 합니다 야쿠자들 때문에 그 아웃레이지라든지 기타노 다케시의 야쿠자 영화들을 보면 권총이 그냥 무시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나야 모르겠지만 러시아제 권총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부산항에서 한 30, 40만 원이면 권총 한 50만 원이면 권총과 실탄까지 되게 밀수된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도 이제 이병헌이 그런 총기 밀수업자 한테 가갖고 이렇게 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그런 권총이든 총기류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조폭들 전국구는 더더욱 큰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절대 총에 손해를 대지 않습니다 언제 아세요? 왜입니까? 만약에 무슨 지들 싸움이라든지 지들이 길거리에서 난투국을 벌인다 이럴 때 뭐 획 칼 사심이 그리고 또 야구방망이 강목 쇳파이프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9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홍구녕을 내잖아요 여기서 누구 하나가 먼저 알 것도 없이 총기가 등장했다 총기의 치읍자가 등장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안 쪽에서 작사를 내놉니다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러냐 행동대장 구속 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조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왜 꼭 써야 될 이유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손을 안 대요 조직 안정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에 대한 그것이 마약만큼이나 사람들 뇌리에 굉장히 엄하게 엄격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치안에서도 총기 이러면 난리가 나죠 하긴 요즘엔 또 싸움도 잘 안 하려고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네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아 무슨 조직 생활을 해 그게 폭처법 4조였나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폭력배로 들어가면은 교도소에서 좀 인정을 해주니까 아 폭처법 4조로 들어온 사람은 인정받는 분이긴 내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너 뭐야 폭사야 가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폭처법이 되면은 아마 가중치가 이거 참 좋다 1.5백인가 다른 방송에서 가오를 잡는다 간지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그냥 그런 대도하는 일본어 쓰지 맙시다 무슨 만땅 넣어주세요 이게 가득 넣어주세요 바뀐 지 얼마인데 그런 쓰레기는 문안은 없앱시다 막 이렇게 욕을 먹을 텐데 우리는 일본어 방송이 있다면 가오 뭐 다른 용어는 아니지 다 쓰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건 좋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가중처벌이 예를 들어서 5년 받을 거를 폭처법 4조 조직폭력배로 들어가면은 가중처벌 1.5배 2배가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조직 근데 인정도 안 해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폭들이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제는 싸움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병풍을 깐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선이 예를 들어서 조직에 일하시면은 이제 뭐 돌잔치나 결혼식 때나 병풍을 깔지 그 병풍조차도 사실 요즘에는 개들도 용력을 쓰는 음 지금의 조직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조폭에 정말 주먹 쓰던 사람들 의리나 뭐 뭐 저 룰 이런 건 다 없어졌지 돈이 오야지 네 분들은 오히려 그런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우리나라 환경의 조폭은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 주먹을 쓰거나 칼을 뒤두르거나 하는 거는 곧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착하다 더 뭐 정교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더 머리를 잘 쓰고 조폭조차도 이제 영어와 4년제 대학과 그렇죠 M&A와 그런 걸 아니 그건 뭐 우리나라뿐인가 마피아 단원도 지금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외국어 능력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니린이들들도 아무나 있는 용어를 열심히 듣고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고액 연봉에 일본 야쿠자로 입단하실 수 있도록 뭐 이제 AV도 모자라서 이제 야쿠자를 만들라 그래 야쿠자로 입단하시든지 아니면 AV 회사에 취직을 하시든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항상 반성회랑 니 뽕이다를 하고 나면 뭔가 좀 항상 죄송한 기분이 들어요 왜요 뭔가 이렇게 내용도 없지만 뭔가 그냥 와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저 어저께 했던 그 반성회 네 견우 한 색깔이 거기서 니린이들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도 생각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나 아 그래도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해야지 왜 막 해도 돼 그래 좋아해 아니야 움찔움찔 이런 얘기만 해주면 품번 그냥 움찔움찔 좋은 얘기들 에헤 뭐예요 가만 알맹이가 없으면 결국 못 살아남는다고 알맹이 얼마나 많아 시즌3도 준비해야 되는데 알맹이 얼마나 많아 뭘 알맹이 있어 오늘 기사에서 대충 와서 읽은 거잖아 오늘 기사에서 알맹이 뭡니까 갸루 검색할 때 갔다간 애로 갸루 갸루마마 갸루 스타킹 이런 거 스타킹구 이런 거 검색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런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 교육방송이잖아 교육방송이야 검색어 교육방송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니 뽕이다 네 시간에는 글쎄요 생각해볼 문제인데 불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 일본 연예계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륜이나 이런 것에 더 차별받는다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다 라고 가디언즈에서 지적을 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대중적 이미지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남녀가 아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가까운 친척인 지용이 지용이래 열애설이 터진 일본 모델 갸루비아 발언 했던 그 친비라 어떤 태도 불량 날라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배우가 여자 모델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백희처럼 그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본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러네 그렇군 참 내용 없다 이 정도 시즌3에서 형 심연섭 좀 많이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나바로가 실탄 한 발이 가방에서 발견이 됐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까지 발칵 뒤집혔겠나 더 발칵 뒤집혔을걸요 아니 도대체 도미니카 니네 집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까 시간이 칼같이 알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폭탄이 터졌군요 근데 마침 내용도 딱 끝났어요 나바로의 총알 하니까 문득 떠오르네요 테러 방지법 좀 있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죠 거기에는 무한대 정보수집권 이런 주옥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오나이 이런 것밖에 없다 그냥 뉴스잖아 이런 논평 이런 주옥같은 논평 부끄러워 오늘 세 가지 기사를 떠들었지요 정리된 거 아닌가 떠들었지요 요즘의 일본 또는 약간 요즘의 일본 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곧 나간지 그리고 또 그다음 시간 이런 니비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니빈 여러분들 가んば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